안녕하세요 여러분. 문제 읽는 태도와 습관을 고쳐서는 양승진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당부의 말 하나를 드리려고 우리가 수학 문제를 풀다가 많은 친구들이 이 문제가 어떻게 푸는 걸까는 막 고민하고 또 따져보고 문제 잘 읽어서 뭐 어찌저찌저찌해서 해결책을 찾아서 뭔가를 딱 방향을 찾고 문제를 풉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뭐지? 이제 계산하면 되겠네? 딱 이 시점이 있어요. 이제 계산하면 되겠네? 라고 생각하고 계산을 안 해. 이런 애들이 있다. 이런 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능 때는 계산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계리감이 생긴다는 얘기야. 그래서 선생님이 당부의 말을 여러분 계산 능력도 행동 영역입니다. 그쵸? 평가하니 내 거는 제 첫 번째 행동 영역이요. 계산 능력이야. 근데 많은 아이들이 내가 그래도 구구단원 할 줄 알잖아요. 그래서 계산 능력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 아니야 여러분. 계산 능력도 당연히 뭐야. 훈련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당연히 뭐야. 수능 역사상 한 번도 변하지 않는 대표적인 뭐야. 단서 하나가 복잡한 계산을 지향한다야. 이거는 교육과정이 그렇게 많이 변천했지만 변하지 않았던 대표적인 그치? 매뉴얼 조건이란 말이야. 교육과정에서 복잡한 계산을 지향해. 향이 아니라. 그걸 어긴 적은 없어요. 다만 우리가 잘못 푸니까. 내가 못 푸니까. 내 마음대로 푸니까. 요새는 평가 문제가 되게 복잡하던데. 선생님이 오히려 양가원이 더 평가원 같던데. 이런 소리를 하는 거야. 허튼 소리. 아니야. 평가 문제는 언제나 복잡한 계산을 결국은 지향하게 내는 게 맞고요. 그래서 항상 계산할 때 여러분들이 뭐 하려고 그래야 돼요? 간단하게 계산을 해야 돼요. 어떻게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을까? 그거를 끊임없이 고민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강조하는 게 뭐예요? 아 이거 1등 먹은 거잖아. 그치? 얘 1등이야. 그치? 선생님 우리 행동요역 중에. 어우 선생님 이제 수능 끝나고 나서 우리 멘토들, 조교들 면접 볼 때 행동요역 중에 제일 유용했던 게 뭐야? 그럼 항상 1등 먹은 거. 누구야? 보케만보예요. 보케만보예요. 그치? 어 이거야. 무슨 중국집 이름 같기는 해. 그치? 어딘가 있지 않을까? 우리나라 어딘가에는 있지 않을까 싶어. 그치? 복잡한 계산을 만나면 보류하는 거야. 보류하는 거야. 하지 말라는 아니고 보류했다가 일단 그 복잡함을 네가 여기서 견뎌내잖아. 그럼 당신의 내가 피로감을 느껴요. 피로함을 느끼면 이유로 나오는 모든 문제들이 낯설잖아. 안 읽혀. 안 읽혀. 그래서 복잡한 계산을 할 것 같으면 일단 보류해. 보류했다가 뒷문제에 낯선 문제를 먼저 읽어. 내가 피로하기 전에. 피로감을 느끼기 전에 읽어. 읽어봐. 읽어보고 나서 다시 돌아와서 그때 이제 뭐야. 아 봤는데 여전히 복잡한 계산밖에 없어. 그럼 그때는 밀고 들어가야지. 근데 그건 괜찮아. 그때는 괜찮아. 왜? 이제는 뒤에 문제를 읽어는 봤잖아. 읽어는 봤잖아. 전략적으로 임해야 되는 게 맞아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왔을 땐 당연히 뭐야. 간단한 법을 찾아보려고 해야 돼. 왜? 언제나 진리는 간단한 게 있거든. 그래서 여러분 계산 능력을 무시하는 애들. 안돼. 계산 능력도 행동력 중에 있다니까. 평가하니 여러분의 계산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서 문제를 만든다고요. 그죠? 2번이 뭐야? 이해 능력이야. 그치?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사실은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일 것 같아. 왜? 1번부터 30번이 굳이 얘기하면 계산 능력, 이해 능력 구별되겠지. 아, 이건 이해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서 만든 문제야 라는 게 구별은 될 거야. 그런데 사실은 알고 보면 1번, 2번은요. 1번부터 30번에 다 해당돼. 아니, 어떤 문제가 문제를 이해하지만 필 거 아니에요. 어떤 문제든 수학은. 답을 계산해야 합니다. 그래서 얘가 전반적인 행동의 여행인 거야. 이 두 가지가. 그리고 정작 중요한 세 번째와 네 번째죠.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를 뭐라 불러? 그래, 너야. 야, 너. 문제 해결할 수 있어? 그런데 이 문제는 뭐야? 처음이잖아, 그치? 처음 보는 거 아니야. 아니, 왜 내가 푸는 수능은 어디 문제 은행식에서 만든 문제. 이미 내가 풀었던 문제집에 본 문제. 그런 게 아니잖아. 언제나 뭐야? 낯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길러봐, 이거야. 야, 너 낯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니? 나 그거 평가하고 싶은데 그래서 평가하니 맨날 뭐 하는 거야? 낯설게 내는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그 낯선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뭐야? 그러니까 국북하려고 드셔야 돼. 어떻게 해? 뭘 어떻게 해? 그게 이제 뭐야? 선생님이 누차 얘기하는 행동의 여행이죠. 문제의 발문을 보면 문제의 발문 속에서 아니, 하다못해 뭐야? 하다못해? 정해진, 그치? 주어진 숫자까지도, 그치? 숫자까지도 보고 행동하는 거야. 문제의 이런 표현을 보고 난 이런 행동을 하는 거야. 당의적인 행동. 낯설지만 그런 당의적인 행동은 절대 변하지 않거든. 그래서 낯설 문제에 강해져려면 행동의 여행이 정말 중요하다는 얘기야. 여러분, 많이들 그러잖아. 선생님, 제가 정말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수학 실력이 굉장히 높였습니다. 근데 평가한 시험만 보면 뭐야? 쪼그라더라. 왜? 행동의 여행 연습 안 해서 그런 거예요. 그걸 하셔야 된다, 그쵸? 그리고 이제 뭐야? 아, 그래 우리 코난이 돼볼까? 그치? 우리, 우린, 그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잖아. 우리는 단순한 동물이 아니잖아요, 그죠? 너 추론할 수 있어? 문제에서 A라고 말하면 너 A면 B구나를 추론할 수 있어, 이거야. 어, A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풀면 잘 안 풀리는데 A는 B거든. 그래서 B를 가지고 문제를 풀었더니 문제가 잘 풀려. 이런 거거든. 그래서 수능의 4점짜리는 주로 이 3번과 4번으로 등장하게 되는 거죠. 그거야. 그래서 우리가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누차 강조했던 낯선 문제를 풀어내고 그런 문제를 풀어내며 있어 언제나 뭐지? 선생님이? 일관성 있게, 그치? 이랬다가 저랬다가 저랬다가 이게 아니라 항상 일관적인 풀이를 통해서 누구든 풀어낼 수 있다를 선생님이 강의에서 보여주는 거잖아. 그걸 증명해 주는 거잖아. 그치? 그거야. 근데 아이들이 알아. 중요하다는 걸 알아. 근데 너무 얘를 막 무시하는 거야. 그래서 오늘 캐스트를 찍는 거야. 계산 능력 여러분 무시하면 안 돼요. 계산 능력도 굉장히 중요한 능력이고요. 실제 우리가 수능에서 4점짜리 문제를 풀 때 다 풀어놓고도 틀린 애들이 많아요. 뭐? 계산에 말려서. 그쵸? 그래서 그 계산을 언제나 뭐야? 특히 정적분 계산 시, 넓이 계산 시 간단한 법을 찾아라. 그런 거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의 어떤 복잡함을 여러분이 견뎌내잖아. 그게 최후에 견뎌내는 건 괜찮아. 근데 뒷문제를 보기 전에 그런 걸 견뎌내면 뒷문제가 다 어려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멘탈적으로 여러분이 힘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 계산 능력은 시간 안배와도 굉장히 큰 연관이 있으니까 절대 여러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평소에 공부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평소에 공부할 때 어 이거 이렇게 풀면 되겠는데 이제 계산만 하면 되겠네? 패스! 그러면 이제 그쵸? 잘하면 네가 패스 당할 수 있어. 아시겠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꼼꼼하게 계산하는 거 꼭 당부 드립니다. 수능이 가까워질수록 더더욱이 수능 때 계리감을 느끼지 않으려고. 아시겠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퀘스트에서 또 만나요. 바이바이